중고의회는 지난 22일 중구청 노조의 호소문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의회는 구청 노조에서 구청장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집행부를 중심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강요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구청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 촉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영훈 의장은 노조가 말하는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강요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의회 차원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조 의장은 구청장이 6개월째 모든 회귀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